장산은 지금 타이구 샤시 텐바 위안에 선판이 되어있습니다. 장산은 지금 타이구 샤시 텐바 위안에 선판이 되어있습니다. 네. 10월 27일, 장산은 지금 키즈가 안 되어있습니다. 여기 물이 아파서. 네. 오랜만이다. 지금 우무수럼 봐. 장산은 지금 키즈가 안 되어있습니다. 아니야, 우리 빨리 행동했구나. 아, 이거 나이 나니까 이거 큰다, 얘. 응, 크다. 운동했던 거, 이렇게. 우와. 형 자꾸만 하잖아, 얘. 네. 네. 행동 빨리 가야 할까요? 빨리 빨리 해서. 네, 우리 아이씨 하면 오늘 10시에 안 가지가나 바라며? 네. 그래, 또 끝났어. 10시에 잘 먹어가고 가야겠어요. 일단 눈앞에 갔는데 10시에 아이씨 하면. 긴고거랑. 식된 거 말. 깨달아. 세탈 씹어져. 마치 세탈 씹어져. 하하. 지사하는 거 찍었어. 아 근데 난 이 너랑이 법이 있었어. 야, 이따 나이. 야, 이런 것도 내가 더이 깨들었다, 야. 그래, 맙니다. 이거 별바의 소리. 이거 별바의 소리. 저 디타는 원래 이기다 일어난 거지. 야, 우리 가서 붙이고 가자. 네, 알았습니다. 그저 가자. 붙이기 시작해. 여기다 할까? 여기 여기 있어. 이게 왜 붙이지 않을까? 이제 방이 여기 하나 붙일까? 자, 케네 붙이 맞나? 저기다 붙이. 자, 케네 붙인다. 붙인다. 아유, 셀 때문에 전화가 반갑지 않는 게 전화. 반갑지 않는 전화입니다. 안녕. 안녕. 우리 다 즐겨서 일하겠는데 됐다. 왈라. 네. 뒤에 왈라. 나 다 끊었대? 감이? 물은 안 끊는데 새지는 않습니다. 새지 않지? 유생실 가볼까? 끊어? 네, 가볼 유생실 보기죠, 우리. 아뇨, 사람들도 안 돼, 이 집이. 네. 기 싫은. 난 이 집이영 그래도. 동네아 옆 거둘나, 옆에서 했구나. 이렇게 했다. 집이 있으려면, 있으려면 또 무슨 또 시집껍질한 것도 사야 될까? 그래야 될까? 네. 다 이 집도 있어야 되죠. 네. 있는 곳, 시집은. 어색할 때 열어놓은 광주장은 또 하신다. 네. 보이십시오. 이름 보입니다. 달리지 않겠네. 잘 보입니다. 이거 누가 했는가? 사총이. 사총인가? 원래 있습니다. 있니? 네. 사총이 이렇게 했니, 사총이거든요. 아직. 사랑해요. 아직 노래 잘하니까. 노래할 게 없어요. 노래에 밤이 그저 켜있다. 한 사람 식사고행으로 들어가서 논다. 길에 위치 두세 가면, 그죠? 얼마 안 돼. 근데 아주 아파서 지금 어디다니 지금. 아주 아파하는 게 없어. 하하하하. 잠깐. 이건 안 날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거. 이거. 이거? 네. 아, 시작 완료. 방금 거리. 야, 저기 뭐야. 안 돼서. 안 돼서. 네. 하나 더 여기요. 네. 들어 올라가. 네. 이거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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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서. 거긴 전에 댕기 시와봐. 이게 어디야? 여기서 내려갔어. 잘 모르겠다. 이게 어디야? 역전. 역전, 예. 역전. 역전. 저 앞에, 저 앞에서. 그치 모르겠다, 저녁에. 모르겠지. 저기 역전 느낀다. 영국 당장 모르겠다, 야잘로. 어디서 내려갈까? 24길입니다. 같이 내려가. 이제 뭐하니? 머리 안 쓴다, 집이. 다, 계속. 계속. 슬픈데 걷지 말고 가. 일하고 니가 저쪽 아래로 내려가면? 네, 한가진다. 넌 집이 저기 꼭꼭이 가야 되죠? 네, 한가진다. 그래, 아직 여기서 내리고. 너비 여기서 내린 짝이 낫겠다. 아, 다. 아, 하시오? 어, 다. 내려가. 여기에서. 여기에서 걸어가나 거기서 걸어가나. 근데 저 잘 걸어가면 더 가찾겠다 니가. 네. 계속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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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야. 잘가. 잘가. 아직 요시 안됐지? 아, 됐어. 하하하하. 동그라기야? 네. 잠깐 해봤어. 야, 댄스에다 깨면 동그라게 나오니? 멋있게 나오제? 아니, 찍을 때? 그거... 어? 그 찍... 한국 알아야지? 하여튼 그 앞에다 그냥 돌가넣으면 된다. 그래서 꼬바이없으면 되니? 네. 돌가넣으면. 꼬바여프. 네. 그 다음에 내가 보면 연단이 그저에서 몇 장이나 다 리무대니? 네. 아... 왜 그렇게 멋있게 나오니? 동그라게 나오고. 하하하하. 니 땀 다 쓰기 싫어? 네. 응? 아, 아직 타셔. 응. 타셔. 가자어? 가겠습니다. 오우, 당황. 건강하시고 예? 응. 미쿠 방이 내려가. 네. 네. 아니.. 오우, Ini contexto. 아 어? 소υ! 네. 하하하. 네. ising 최대한. 이欢gano 스타일 따라하는 shame여서 everyday. 오늘의 자리에 들어가서uine succeeds aggresseme. 하나가 당구내ending중 Setting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